아아 짜잔 짜잔 bj뭉치에 따라하는 정책자금 오늘은 28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합팬님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28번째 방송이구요 4월 18일 네 지각입니다 지각 네 빨리 인사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칼같이 오셨네 사실 제가 7시에 잠깐 미팅해서 보라매공원 쪽에 잠깐 나갔다왔어요 나가서 미팅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후다닥 들어와가지고 방송 세팅하고 허갑지가 방송을 합니다 네 이게 방송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고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첫번째 순서는요 첫번째 순서는요 첫번째 순서는 뉴스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첫번째 뉴스 네 첫번째 뉴스 무엇일까요 첫번째 뉴스 무엇일까요 첫번째 뉴스 무엇일까요 네 아 지금 늦은 식사하셨군요 네 떡볶이 장사가 아주 잘 되시나봐요 이제 저녁을 먹고 네 아 떡볶이 먹고 싶다 아 떡볶이 먹고 싶다 네 첫번째 뉴스는 네 요즘 저기 여기 출근길에 보니까 예 선거철이더라구요 선거철 네 그래서 이제 각 그 후보들이 노릇 곳곳에다가 트럭을 세워놓고 여기저기 이제 공약을 얘기하지 않고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동안은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그 내세우는 공약 같은걸 열심히 좀 찾아보고 막 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그런걸 별로 안 보는거 같아요 특정 후보를 밀 수 없기 때문에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네 1번 이제 1번 1번 네 더민주당 네 더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지난 14일 네 디지털 경제 국가 전략 포럼이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 아모리스 역삼에서 개최가 됐구요 예 여기서 이제 스타트에 관한 얘기를 살짝 했어요 예 스타트들이 말을 입을 모아서 말하는 규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셧다운제도 있고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 아니구요 예 말씀했던 내용 중에서 정리 좀 해보니까 그동안 그동안은 규제가 포지티브였다면서 이제는 네거티브를 바꾸어서 법에서 원전적으로 금지했던 것 외에는 자유롭게 할수록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되어 있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되어 있어서 참고로 저는 저기 정당인입니다 정당인입니다 1번입니다 1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문후보님께서는 게임을 마치 마약처럼 보는 듯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없어졌는데 정부가 열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게임을 그 막고있는 여러가지 규제들을 풀어주자고 합니다 네 그 안양 비산동이죠 비산동 예 비산동은 네 앉혔었죠 예 앉혔을거에요 왜냐면 비산동은 좀 들깨어있어요 동네가 들깨어있어서 원래 비산동이 전 그 옛날부터 보수잖아요 보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안철수가 되면 이명박은 한번 더 하는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무슨얘게 됐냐면요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문후보님의 말씀을 두 페이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도 발전하 네 제가 하면 안되는 얘기를 안할거에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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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스타트업 창업 같은거 하는거 보면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창업하고 실패하고 창업하고 실패하고 이런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성공하는 성공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요 창업회사 실패하면 끝이에요 끝 끝 끝이 납니다 왜냐면 정부 자금이 연대보증으로 해서 받게 되어있어서 창업회사 실패하면 죄다 망해요 그래서 사실 그 주변에 그 창업 한두번 해보신 분들 보면 신용상태 좋으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등급이 다 안좋아요 저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등급이 좋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문 후보님의 이런 뭐 재도전 문척을 낮추겠다는 말 그리고 액티브기스 같은 규제 같은 것을 철폐하겠다는 멘트는 굉장히 저는 활용하는 멘트입니다 네 네 첫번째 뉴스였구요 우리 모두 투표 열심히 합시다 네 다음 뉴스는요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예비창업자 R&D기술개발에 39억을 지원한답니다 맞아 안철수가 다 예전에 했던건데 했으면 뭐합니까? 안철수는 말만 하잖아 말만 안철수는 말만 하죠 서울시가 지난해 조사했던 서울형 R&D 지원사업 실패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기업들은 기업의 사업화가 중단된 주요 원인으로 시장 요구기술의 변화가 됐다 아이템의 사업성 부족도가 꼽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R&D 시행 전 기술 제품 서비스의 시장성 검증을 보강한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와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을 한답니다 130개의 R&D 기술개발 과제는 공중 경쟁 과제 80개와 크라우드 펀딩 과제 50개를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과제당 최대 3천만 원의 개발 비용이 지원된답니다 네 기술상용화를 위한 지원자금은 인건비와 시작품 시제품 제작 성능 신도성 시험 소비자 평가와 인증 등의 직접비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와 우리 전문위원들 다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서울형 R&D 지원사업 네 공부할게 많아지네요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인천 TP TP가 뭐죠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입니다 인천 테크노파크는 사드피해 사드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수용합니다 벌써 이런 유사한 뉴스가 많이 나왔죠 벌써 사드피해를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진 회사들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이 나오고 있죠 네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은 하와라와라와라와라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은 한 번 그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 테크노파크 자금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울산의 조선업 관련한 기업체들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울산조선업 네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 여기도 테크노파크네요 그죠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조선업 관련한 기업이 울산에 조선업이 많잖아요 그죠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조선업 관련된 기업의 업종 전환 및 사업 자각화를 위해서 네 울산이 그 조선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졸려서요 졸려서 조선업 관련 기업의 업종을 전환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조선 밀집지역의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운영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래서 울산조선업 희망센터 창업조원 내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주 인력을 두 명을 배치해서 중소기업의 조선중소기업의 금융 정책자금 등 인력 등의 종합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울산이라서 울산하면 현대자동차잖아요 그죠 울산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에너지플랜트 화학신소재 아 아 그랬나요 맞아요 일정표에 있더라구요 예 유망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그 지역 조선업 관련 기업체들한테 이제 이런 걸 알려주고 업종을 전환하라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 봅니다 근데 이게 평생에 오던 사업인데 하루쯤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좋은 아이템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제가 졸려하니까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매니저님이 네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와 공동으로 영흥화력중소기업과 우수제품 구매상담회 네 영흥화력에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구매하는 상담회를 개최했다는 거죠 네 이런 류의 기사가 꽤 나왔죠 그저 그동안 네 대기업이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그 그 이제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갖다가 구매할 수 있는 상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많았고 이런 식으로 판로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다가 영흥화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계약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제품 1,256억원 네 기술개발제품 143억원 여성기업제품 150억원 사회적기업제품 8억원 상담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뭘 샀을까요 그런 얘기가 좀 있으면 좋을텐데 떡볶이는 안 샀을 것 같은데 오늘도 뉴스를 보면 그 이제 정부는 그 이 중소기업들의 그 중소기업들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사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죠 끝까지 기억에 남는거는요 네 네 다음 코너는요 다음 코너는요 네 지연님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저기 연합회님과 방송 둘이 할 뻔했는데 네 또 한번 들어오셨네요 네 다음 순서는 기업소개입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기업을 두개 소개할겁니다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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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의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 소개 첫번째 기업은요 네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첫번째 소개할 업체는요 어디야 라는 서비스입니다 어디야 위치기반 소통 서비스입니다 예 소통을 하는 서비스인걸로 봐서 뭐 커뮤니티나 SNS 같은거네요 SNS 그죠 근데 그거를 위치기반으로 하는겁니다 예를들면 제가 있는 곳과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거죠 이런걸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가산에 있잖아요 가산 가산 제가 지금 가산지털 단지에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가장 맛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라는걸 누군가 물어보면 누군가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근처에 우체국이 어디있나요 이런거 물어볼 수 있는거죠 그런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걸 도와주는데 기반이 위치기반입니다 위치기반 근데 위치가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격자형으로 세분이 되어 있어요 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런겁니다 임포시드라는 회사고요 임포시드라는 회사고요 임포시드라는 회사가 론칭한 서비스고요 국내 모든 지역 국내 모든 지역을 10m 단위로 10m 단위 10m 단위 41억개의 격자로 나누어서 엄청 세분화했네요 그죠 엄청 세분화해가지고 각 격자마다 41억개의 격자마다 고유의 위치서비스 이름을 붙여놨답니다 그래서 강 바다 산 등 야외 지역 뿐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 골목까지도 이름을 부여해 놨대요 그래서 또 이름을 한글 세 단어로 해놨나봐요 부여해 놓고 공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름만 부여한게 아니고 IoT 산업 오토 배송 카쉐어링 콜택시 물줄 시스템 재난신고 등 위치를 기반하는 다양한 산업과의 연결이 가능한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대표님은 말하고 계시네요 참고 이 서비스는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활동하는 앱이구요 구글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명은 어디야 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 같아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려고 했으나 제가 아이폰 사용자라서 다운로드를 못 받아봤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시면 한번 설치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거죠 비싼 시장에서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집은 어딥니까? 네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집은 어딥니까? 전 아이폰이라구요 전 설치 못해요 설치해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못 보여드려서 업체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두번째 업체는요 부르다입니다 부르다 부르다 네 뮤지션이 직접 콘서트를 여는 뮤지션의 부르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수가 직접 콘서트를 여는 겁니다 그동안에 콘서트를 하는 것은 가수가 있는 소속사나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사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거기에 가수를 초대해가지고 페이주고 이제 가수 노래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가수가 노래하고 싶을 때 제때 제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다 라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콘서트 기획 플랫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션이 가수가 직접 장소와 날짜를 지정해서 콘서트를 열 수 있는 뮤지션의 부르다 라는 서비스입니다 뮤지션의 부르다는 콘서트를 열기를 원하는 뮤지션이 직접 부르다 콘서트를 부르다 콘서트 내에서 공연이 가능한 장소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서 콘서트를 확정하기 위해서 티켓을 먼저 판매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펀딩처럼 펀딩 티켓이죠 펀딩 티켓 콘서트를 개최할 테니까 티켓을 미리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판매하면 뭐가 되죠? 몇 명이 올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더 편하겠죠 예 미리 예매를 하는 거예요 미리 예매를 해서 티켓이 이만큼 팔렸으니까 내가 가서 공연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수인데 콘서트 하고 싶어서 홍대 어디 길거리를 제가 선택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번주 토요일날 콘서트 하겠습니다 라고 올렸는데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면 거기가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인수가 안 차면 펑크날 수가 있는게 아니고 이제 크로우드 펀딩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금액이 있죠 목표금액 그죠 목표금액이 돌발해야지만 진행한다 이런 조건을 걸 수 있겠죠 조건이 안되면 못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절대 우리 동네에는 가수가 안 올 것 같아 내가 꼭 부르고 싶은 가수가 있어요 비산동에 있는 조슨톡폭교 앞에서 그 소녀시대가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거기다가 콘서트를 기획을 해놓고 티켓을 판매하고 거기에 10만명이 모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라는 가정이 되면 가수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죠 예전에 제가 사실 이런 류의 서비스를 한번 준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글로벌로 이제 그 동남아에 있는 팬들이 많이 모이면 티켓을 미리 구입을 해서 많이 모이면 한국에 있는 가수 직접 데려가서 거기서 콘서트 해주는 그런 류의 크로우드 펀딩과 콘서트를 연결해서 팬미팅 서비스를 해보려고 예를 들어서 사드때문에 다 물거나 갔죠 어쨌든 이런 서비스 때문에 보다 다양한 콘서트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어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네 재미있어 갔죠 네 네 오늘 회사는 어디야와 부르다 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보면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죠 그죠 어디야 너 어디 있어 어디야 이런 서비스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 부르다 네 이런 이유로 되게 직관적인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뭔지 알게 지금 빅몬님이 몰래 감시하고 계십니다 되게 직관적인 서비스 이름 되게 괜찮습니다 엄마가 어디야 하고 부르다 예 말장난이군요 네 다음 순서는요 다음 순서는 예 연합회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요즘 점점 질문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해튼지면 또 하는건 제가 소개를 안하거든요 네 우리 공사25님 나가셨어요 아유 이런 이럴수가 나가셨어요 그 진행을 해야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거 질문은 아니구요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건데 최근에 이제 업체를 상담하다 보면 이제 저희를 바로 만나기 전에 다른 컨설팅 업체를 만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가끔은 정치적 브로커나 악성 컨설팅 업체를 만나서 피해를 보려고 볼 뻔한 업체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현재 기업 수준에서 어떤 업체들이 불법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해당 기업이 받기 불가능한 금액의 액수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착수금과 성공 모습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원이 실패하면 받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빅머니가 들어오셨네 하이 예 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시 작업을 다해서 과정에서라도 사업에 선정돼도 가고 일단 사업에 선정되고 자금을 받고 나면 기술개발 하지 않고 돈만 받고 나누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나쁜 브로커들입니다 이런 업체를 만났다 이런 업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일단 그 해당 컨설팅 업체에 연락해서 그동안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불하라고 요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고발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고발한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안 돌려주면 실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라고 구제방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요 내용이 우리 정신미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분들이 보시고 그 불법 컨설팅 업체들한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Q&A는요 벤처기업 확인 후 이노비지 인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벤처기부를 확인했답니다 이거 혹시 보시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이 벤처기업 확인 작업을 빅머리님이 진행해 주셨대요 빅머리님께서 얼마 전에 박성일 전문의원님을 통해서 벤처기업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슬슬 벤처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이노비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일 것 그리고 벤처 유형 중 기술보증기금 평가는 기술보증기업일 것 기보에서 평가하는 예 기보에서 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만족하면 77만원 중에서 22만원의 할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구요 예 다음 Q&A는요 네 창업 정체성은 문의합니다 네 하아 린 네 하아 린 빅머리님 하아 린 네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이에 맞는 정체성을 소개해주세요 라고 누가 올리셨어요 답변이 뭐가 나오냐면 볼까요 창업단계 창업지원자금은 크게 창업전 지원자금과 창업후 창업초기 창업초기 창업초기의 지원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창업을 한 다음에는 창업을 한 기업에게는 정체성의 선택의 폭이 다소 넓은 편이지만 창업 전 단계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자금은 크게 여섯 가지로 크게 여섯 가지가 전부다 라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중기청에 다섯 개 사업이 있어요 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사관학교 선도대학 예비창업자 교육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그리고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그리고 단계별 맞춤 지원 과제 등이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을 해주는 다섯 개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지원센터라는게 있습니다 창업보육지원사업이라는게 있는데요 서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천프로젝트 경기도에서는 G창업프로젝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번에 얼마전에 창업사관학교에 들어갔대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적으로 창업을 해서 저랑 협약을 맺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의 Q&A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요 세가지입니다 서울천프로젝트는 작년부터 아까 윤치님이 설명하신 서울시 창업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아 아까 아까 제가 뉴스에서 이겼던거 네 뉴스브리핑에서 했던거 이건가보다 이제 안합니다 네 빅머니님 안한대요 네 이거군요 네 이제 안한답니다 네 서울시 창프로젝트는 안한다고 하고요 앞에서 중기정리에 5개 사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업사관학교 수상공인사관학교 선도대역 예비 창업자 교육 수상사업 이게 시리들 3개가 더 있답니다 이게 자 우리 빅머니님과 BJ뭉치님께서 매니저님이 지금 싸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고고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고고라고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기고 질 게 어딨는가 나중에 확인해 봐겠네요 어쨌든 그 서울시 창프로젝트는 없나봐요 뭐 다른거가 있나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건 중기청 5개 사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거는 그때그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다음주 방송에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순서는요 벌써 나왔었는데 왜 안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짜잔 네 막간 홍보입니다 제가 오늘 기업소개를 두개 하다보니까 홍보가 좀 뒤로 밀렸어요 네 저희 큐피터컴에서 향수 판매하고 있는걸 아시죠? 베네티 앤 오드 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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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 너무 어려워 아 향수 팔고 있습니다 향수 향수 이 향수가 팔리면 BJ 뭉치한테 도움이 됩니다 네 많이많이 사주세요 네 인터넷 최저가입니다 인터넷 최저가 인터넷 최저가 예 인터넷 최저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싸요 예 이거 자도로 맞아요 예 세번째꺼는 크리스탄디올 자도로 자도로 라고 합니다 자도로가 뭔지도 모릅니다 세번째꺼는 자도로 맞구요 두번째꺼는 디플로메이트 네 첫번째꺼는 베네티 앤 오드 퍼프 이 세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큐피타콤에서 세가지 종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 벌써 30분이 후딱 지나갔어요 네 마지막 순서는 금주의 추천과제입니다 추천과제 네 추천과제 두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번째 추천과제는요 2017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우리 제가 이거 하다보니까 과제병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예 국민안전증진 예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업체들을 신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공모와 자유공모가 있는데요 지정공모는 수요조사를 참여했던 업체들만 가능한 것 같고요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들은 자유공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공모 과제는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6억원이 지원됩니다 우와 많이 주네요 그쵸 2017년도에는 6개월에 2억원 2018년도에는 1년간 4억원입니다 우와 모레까지인가요? 많이 주네요 5월 1일까지 많은 시간이 있네요 네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서비스를 고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해주는 기술을 만들면 됩니다 범죄예방기술, 소방안전기술, 해양안전 및 구조조난기술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예 이런 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안타까운 회사가 하나 있죠 저한테도 이제 이런 구조조난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죠? 옷에다가 GPS라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응모를 안할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6억원짜리인데 하여튼 이런 과제가 하나 있고요 두번째 추천과제는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월하고 관계가 있는 과제라서 두번째 과제는 2017년도 올해 거니까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일명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대출사업이고요 대상은 이렇습니다 사업장 또는 창업 희망지가 서울 소재여야고요 만 2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내인 사람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사업 및 소득환상 기준이 약 22만 5천원 이내인 경우 그러니까 한 3천만원 이내에 소득을 얻는 사람들 그죠? 연소득 3천만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이크로크레딧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 막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만 되고요 다둥이 가족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다문화가정 세터민 서울시망프로소통장 또는 꿈다자통장 저축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출은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은 뭐가 좋죠? 금리가 싸죠 네 원리가 1.8%네 와 1.8%고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5년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해 상환이니까 1년간의 이자만 내고 4년 동안 나머지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대출은행을 우리은행에서 하는 거네요 그죠 결국 이제 정부가 보증을 사줘서 우리은행에서 싸게 대출 받으라는 거예요 그쵸 대출이지만 신용이 안주면 안되죠 네 얼마전에 상담하려고 했던 업체 그 탈북자가 안타깝네요 그때 그 친구 약속만 지켰어도 얘기해보면 좋았을텐데 예 네 제가 지난주에 전화 하나 받았었는데 탈북자시라는 거예요 탈북자시고 특허등록을 하나 했어요 실용신한 특허등록을 하나 했는데 그거 이제 시제품 만들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일단 저를 만나 상담을 좀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안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네 근데 그분은 이제 돈을 적게 버는거지 뭐 뭐 다른 일을 한건 없기 때문에 이런 분 대출 받아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대출 받아서 상업했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네 네 요렇게 해서 오늘 추천과제 두개까지 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질문 있으신 분요 오늘 매니저님 그리고 연합회님 강제노케님 그리고 빅머니님 감사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혼자 방송 할 뻔했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마칠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죠 새로운 bj 왜 안 들어올까요 글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제가 소개했던 bj 두 분은 재방송 몇분 보더니 너무 힘들까 해서 못하겠다고 포기했구요 협회로 그 연락온 신청자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지금 빅머니님이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다시하면 처음부터 방송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게요 네 여러분은 좀 피곤해서요 네 질문 딱 세개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럼 정리는 해야지 그래도 오랜만에 질문을 요청하셨으니까 네 뉴스는요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그 제도전 창업하시는 분들 제도전 연합회 제도전 제도전 연합회가 아니지 제도전 문턱을 낮추고 액티빅스를 철피하는 등에 약간 이제 그 그 좀 그 문턱을 낮추는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위치 기반 소통 서비스인 어디야라는 예 안드로이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네 안드로이드 폰을 쓰신 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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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션이 직접 콘서트를 여는 뮤지션의 부르다 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활성화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QnA이 되겠죠 네 정체사금 불법 브로커를 만나면 중소기업 진흥목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신고하십시오 네 벤처기업 확인을 인업인 인증할때는 그 이제 조건에 만족하면 22만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 그리고 창업청시차금은 뭐 이렇게 중소기업청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를 했고요 막간으로 향수 3개 있습니다 좀 사주세요 네 그리고 과제 2개 추천했습니다 네 네 자 이상 예 질문 다 없으시면 40분은 마치겠습니다 아 네 카운터가 종료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예 오늘 방송은 비슷하게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네 넷 셋 둘 하나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주에요 다음주에 네 짜잔 аки 형 그려 하나 하나 clues 감사합니다.